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의 뜬금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06년 4월 모의고사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글 A부터 C까지 해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문제입니다. 자 문맥에 맞는 낱말이니까 저희가 한번 해석해서 의미상으로 딱 맞는 단어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모든 것에는 근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뒤에 보시면 Glance at the Shelf. 그러면 Glance at 하면 어떤 것을 잠깐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반을 잠깐 보면요. 하비스토어입에는 여러가지 완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난감도 팔고 여러가지 소풍들 파는 곳. 그래서 이런 완구점의 이런 선반을 잠깐 보는 것은 뭘 보여준다? 모델의 카드, 섬머린, 에어플랜, 트랜스 이런 것들. 차도 보여주고 장수함, 비행기, 이런 기차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선반은 보통 어떤 것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세요 하는 것이 선반이라서 이렇게 컨셀 자체를 이렇게 가리다 이런 것이 선반이 아니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비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의미상으로 쇼라든지 디스플레이란 동사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while models differ in the things that they represent. 자,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의 어떤 모델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뭐 어떤 피규어라든지 뭐 아까 그 위에 나왔던 이런 비행기라든지 차들의 모델들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자, they also greatly differ. 뭐가 더 다르냐면요. 굉장히 뭐가 다릅니다. 이렇게 복잡성에 있어서는 더 다릅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인이라는 전체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렉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복잡한 인한 형태의 형용사는 일단 쓰일 수가 없겠죠. 그럼 컴플렉스가 다른 뜻일 겁니다. 제 명사로 컴플렉스가 쓰이면요. 어떤 것의 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플렉시티는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린 복잡성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복잡성과 복합 건물 중에서 의미상으로는 복잡성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이 문장은 뒤에 이 애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Child train set.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갖고 노는 이런 기차 놀이 세트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 toy train, 이 장난감 기차는요. 굉장히 easily assembled and taken apart. 되게 쉽게 조립도 하고 이렇게 분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travels in a circle.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요. 자, 그리고 and has a life expectancy of three weeks. life expectancy 하면 보통은 어떤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 3주 정도의 수명을 가집니다. 라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고 3주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뒤에 on adults model train, on the other hand. 보시면 이건 일단 대조하는 거니까 이 어른들의 모델 트레인, 어른들이 보통 갖고 노는 이런 기차 놀이 세트 한번 보면요. is usually a technological marble 또는 마보이 있습니다. 이 마블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고요. 자, marvo 이렇게 돼 있으면 경이로운 사건이나 경타나마나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사건, 경이로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위에 거는 심플하고요. 3주 정도밖에 못 써요 라고 나오고 보시면 그것에 보통 대조되는 말이 나오면서 이 어른 거는 똑같이 심플해요가 아니라 심플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이롭고 더 신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어른 것은 대리석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marv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v하고 b라는 이런 스펠링 하나 차이로 뜻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사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it usually cost 하면 보통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드냐 하면 보통 비용이 될 때 cost 쓰고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요. several months salary. 그러니까 salary인데 한 달 받는 봉급이 아니라 여러 달치의 봉급이 들 만큼 비싼 거죠. 뒤에 보시면 resembles 뭘 닮아있냐면 small country, complete with rivers, mountains, roads, and citizens, and army base. 이렇게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길도 있고, 어떤 시민들도 있고, 이런 기지도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나라 또는 조그만 어떤 시골의 풍경. 이건 나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과 아주 닮아있습니다. 굉장히 좀 정교하고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싸겠죠. 자, and is expected to last.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대가 되냐면 여기서는 last가 유지하다 또는 쭉 지속되다라는 동사로 보시고요. 자동사입니다. well beyond the life of the owner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주인의 어떤 생명을 넘어설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된다. 그러니까 3주 만에 다 망가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좀 수명도 오래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의 경우는 이게 선반에 의해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review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복잡성의 정도도 다르다. 복합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잡성이라는 뜻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complexity. 오케이. 자, 그리고 c번의 경우는 이렇게 경이롭다. 좀 더 기술적으로 경이롭다라는 뜻으로 marvo를 고르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marvo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